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이해력을 갖게 되는데 이해력을 갖게 된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적 인간의 아름다움과 그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어느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온유와 겸손과 사랑의 영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지목매한 이 세상 어리석은 이 세상에서 흑암에서 벗어나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가 흠모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이 각인이 되어 있고 그 형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형상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혈과 육으로 빠져서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영광의 강체라는 것은 하파우 가스마 테스 독세스 아우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광체 빛난다는 것이죠 빛나는 것 그의 영광이 빛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본체의 모습대로 이것은 뭐냐면 그분은 온순하시고 부드러우시고 어린아이들조차 그분을 뵙고 살아있고 뵙고 싶은 거 어린아이조차 그래서 어린아이조차 예수님에게 오고 싶어 했잖아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나 흠모할 만한 누구나나 가고 싶었고 만나고 싶은 그래서 이것을 크라크테르 테스 히포스 타세오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형상인데 그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바라고 원했던 그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흠모하고 따라가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독교를 따른다 그것만에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하지 않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굳이 다른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해서 요구해서 가로막고 있어 왜? 굳이 무엇을 하라고 무엇을 견디라고 감수하라고 요구하시오 이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그런 것들을 요구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맥빠지게 만들고 땅바닥까지 가라앉히게 만들고 있어 그저 자비를 베풀라는 정도로 만족할 수 없어 사랑의 날개에 올라타서 날아오는 것 정도로 안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영으로 다른 외적인 것으로 방해받지 않는 상태나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정도로 온전히 우리의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도로만 족하지 않소? 그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아주 높은 천성인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소? 우리가 외적인 일에 분주하지 않고 우리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소? 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외적인 행동을 중지하고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물러나서 육적인 것을 버려두고 떠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모든 감각적인 것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종교의 외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지적인 차원에서 모든 덕목을 이루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 훌륭하고 멋있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주님이 가르치신 올바른 길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주신 놀라운 지혜의 가르침을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뛰어난 가르침을 사탄이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사랑과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할 수만 있다면 속이려고 얼마나 술술을 부리는 줄 모릅니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입니까? 요리할 때 소금은 그냥 찬장에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게 놓습니까? 요리할 때 소금 안 들어가나요? 거의 들어가죠? 간장에도 소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소금이 안 들어간다면 간장을 넣는다고 그럴 수 있어요 요리를 할 때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죠 환자들한테 죽을 만들지 않는 이상 할렐루야 아멘 소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져서 짓밟이게 된다 여러분 짓밟힌다는 것이 무서운 일 아닙니까? 버려진다는 것이 무서운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짠맛을 잃으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소금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종교이다 기독교는 사회적인 종교입니다 고립된 종교가 아닙니다 혼자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우리가 육에서 떠나고 그리고 혼자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은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그리고 본질적으로 소금이라는 것은 간섭하는 것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그 음식의 맛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금 혼자 있어서 어떻게 합니까 소금은 뭘 하게 되는 거냐고 간섭하게 되는 거예요 소금이 만나는 물질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랑 접촉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게 된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소금을 와장창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짠맛을 어떻게 없앨 수 있겠어요 물을 많이 넣는 이상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것이에요 들어간 소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음식에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이 고립된 종교로 만든다는 것은 기독교를 망치는 것이고 기독교를 창시한 분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게 한 번 따라해봅시다 기독교는 드러나지 않게 감춰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 혼자 믿겠다고요? 그거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나 혼자만 믿겠다고요? 그건 본질적으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밖에 버려진다고요 그냥 버려진다고 했습니까? 땅에 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반대되는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또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설교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독교는 고립된 종교로 만들면 기독교를 망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크게 한번 때려 봅시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방법은 기독교 말고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모든 것은 사단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오직 기독교만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만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종교라고 말할 때 사회를 떠나서는 이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서는 기독교가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를 떠나서는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함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했을 때 너희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유를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말미하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것을 받는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온유한 자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온유함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나 아픔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막이나 은둔자의 독방이나 지독한 고독 속에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온유죠 아멘 그런데 이 온유는 동시에 부드럽고 친절하고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부드럽고 오래 참는 것은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친절하는데 누구에게 친절합니까? 혼자 있는데 친절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럴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온유함이라는 특징은 어디에서 나온 건다? 사회적인 것이다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기독교가 혼자서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되는 종교라고 한다면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빼버려야 돼요 왜? 안 맞으니까 그거랑 온유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사람들과 교류해야 돼요 나 혼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기독교에 있어서 또 다른 요소가 무엇입니까? 평화를 일구는 것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이 종교에 있어서 다른 것들과 똑같이 본질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당연히 선하시고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죠 맞죠?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당연히 평화롭죠 선이라는 것은 혼자 있으면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나 혼자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잘해주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고 누군가를 극료를 여기고 자비를 풀어야 선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혼자 있으면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는 광야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든지 젊은이든지 아버지가 되든지 상관없이 그들에게 완전히 고립된 삶을 건면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독하게 있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고독하게 있는데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기회가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선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것 온순하고 자비롭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것 마음과 삶에 거룩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화를 나눈 것이 유익이 안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 보면 내 편지에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뒤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 그들과 단짝 친구가 되어서 각별한 사이가 되라고 조언한 것이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1절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음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건 우상숭배하는 사람이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과 단절하라는 것입니까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 자매에 대하듯이 타이르십시오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 주변에 악한 원수가 있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관계를 단절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아멘 친밀한 관계를 단절하지 말고 그들을 타이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도 거부하면 안된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은 너희가 무슨 복이 있겠냐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 사이에서 믿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자비로운 선품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함으로 인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전하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한다 아멘 내 옆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마음에 거룩하고 하늘의 마음을 가졌고 선한 일을 열망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이상 맛을 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맛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 성도님의 삶은 밋밋하고 무미건조하고 죽은 채로 있어서 그 자신의 영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도 쓸모없게 되어서 더 이상 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사람들에게 발에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2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과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는 이니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엄숙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공급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지는 어떻습니까 가지는 다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으로 흘러가죠 가지가 끝입니까 열매로 흘러가게 되죠 할렐루야 아멘 가지라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과의 교류의 통로라는 뜻이에요 가지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르게 된다 내가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르게 된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마르게 된다 그럼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된다 그러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면 밖에 버려지게 된다 버려진다는 게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잘려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진실로 따스한 자비를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로에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이 떠나간 자 파라페손타스 이것과 다른 이야기인데 이게 오해하면 안되니까 이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으로부터 깨우침을 받았으나 떠나간 자 죄삼의 선물과 구속이라는 이 선물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으나 떠나간 자 성령을 함께 나누었던 자로서 떠나간 자 겸손과 온유를 함께 나누었으나 떠나간 자 자신을 주셨던 성령으로 그 마음 가운데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부어주셨으나 떠나간 자 한번 빚을 받았던 자들이 떠나간 자들은 회개하여 이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그러면 소금을 맛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버림받는 것입니다 와 그러면 이 시대와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시대에 어떻게 보금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은 다 마스크 쓰고 있고 말하는 것도 힘든데 아니 어떻게 보금을 전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떡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할렐루야 나의 생각을 붙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게 되실 것입니까? 할렐루야 소금이 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출애국기 30장 3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아멘 소금이 두 개가 나오죠 로세 안에가 소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어떻게 됐어요? 소금을 치니까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할렐루야 소금은 거룩하게 하는 능력도 있고 그리고 밖에 버려지게 하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레위기 2장 13절 함께 봉독하였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 것이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소금이 바로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소금 언약 민숙이 18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우와께 거재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우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소금 언약은 어떠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늘 소금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드리는 제사에 늘 소금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 29장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미 옛적에 여우와의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오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졌을 때 소돔과 고모라만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다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다 소금이 되었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디만 안 됐어요? 소활 이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 소돔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데 다섯 왕이 싸워요 그중에 다섯 번째 왕 이 소활 왕은 죽지 않아요 왜? 롯이 그쪽으로 도망했기 때문에 그런데 롯이 어떻게 됩니까? 롯이 죄 때문에 타락하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마태복음 9장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받으리라 그것은 뭐예요?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뭘 한다고요? 불에 소금 치듯 한다고요 그런데 소금은 두 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판으로 소금이 나타나는 것 지옥의 불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는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40절 우리 함께 크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자가 빌레베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에 빌리떨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9절은 이것이니 읽는 성경 9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로다 하여건을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물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사막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문을 품지 않았어요 사막으로 가라고 하는데 누가 좋다고 가겠습니까? 날 뜨거운데 사막으로 가는 것이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함께 타라 아멘 마차가 오고 있고 그 마차를 타라고 하시는 것이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빌립에게 마차를 함께 타라고 하셨습니까? 그 빌립의 마차가 아니잖아요 빌립 것이 아니잖아요 그 마차는 그런데 그 마차에 타라고 하시는 것이예요 이 마차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세대에 순수하고 능력 있고 견고하고 효과적이고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차에 의미가 있는 것이예요 이 모든 성경은 신중한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냥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차라는 것은 인생의 운반수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릅시다 마차는 인생의 운반수단이다 차나 버스, 비행기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차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마차는 몸을 운반하는 것이죠 또 우리의 아이디어나 특기나 기술과 인품을 운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운반수단은 우리에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른 어떠한 방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내가 접촉하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마차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소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접촉해야 된다 접촉해야 되는 범위가 있는 것이에요 음식을 하는데 소금을 아무데다 뿌립니까? 어디다 뿌려요? 조리하고 있는 음식에다 뿌리죠 할렐루야 소금을 뿌리는 범위가 정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을 뿌리라고 할 때 소금을 뿌리는 범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적이고 전문적인 운반수단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이 마차는 어디냐? 은행인 거예요 할렐루야 학생이라면 그 학생의 마차는 어디예요? 학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가 된다? 마차가 되는 것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것은 마차는 무엇이다? 인생의 운송수단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빌리베에 가서 가까이 가서 이 마차에 올라타라 함께 타라고 했을 때 특정한 운반수단에게 이야기하신 것이고 오늘 나는 그 마차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 마차에 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베 거기로 달려가니까 이 안에 타고 있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서를 잇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이 잇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이가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는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 31절 크게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부터 31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마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마차에 올라타서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마차에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 함께 봉도가 하겠습니다 전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숨겨진 보물이 밭에 감춰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밭 자체가 아니라 그 밭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빌립이 마차가 오는 것을 봤어요 그 마차는 어땠을까요? 그냥 싸구려 마차였을까요? 엄청 비싼 마차겠죠? 보석들이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호의하고 있었겠죠? 혼자 마차 딸랑 왔겠어요? 아니죠 높은 사람인데 호의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차도 고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이 딱 보면은 오 이 마차 너무 아름다운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 마차의 아름다움이나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잊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에요 당신이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보물은 그 마차가 아니고 마차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보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필요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서부터 31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빌립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마차로 보냈으니 문을 열어주시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취업을 하거나 우리의 삶에 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당신의 회사로 들어가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짤리죠 그런 사람은 누가 쓰겠습니까? 해고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 맞게 재치와 사람을 다루는 기술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사막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빌립이 가면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 사막에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사막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통스러운 곳이죠 슬픈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빌립은 알았죠 사막은 메마른 곳이고 모든 것이 황량하고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상황도 나쁘고 도울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삶의 가운데서 있는 곳이 돈도 벌리지도 않는 사막 같은 곳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형편이 버려진 곳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여기 뭐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사막에 보냈냐고 의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을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크게 한번 때려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의 놀라운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보로 가거나 누구를 만나거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을 갖추기 위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요? 소금은 짜요 소금은 짠데 변하지 않아요 소금은 짠데 변하지 않고 옆 사람을 변화시켜요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삽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체성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 버려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와 아프리카 전체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맡을 직분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간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빌립 집사를 보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살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을 딱 제외받으면 어떻게 하면 이 직장에서 나갈까? 바로 생각을 합니다 딱 앉으면 책상이 너무 못생겼어 나는 여기 빨리 나가야겠다 월급이 너무 적어 나는 빨리 나가야겠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 안 좋아 나 빨리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만났어 아 이 배우자는 내가 배우자가 아닌가 봐 빨리 헤어져야겠다 성급하게 마음같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요? 마차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한번 해주세요 마차 안에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보물을 언제 만났습니까? 요셉은 보물을 언제 만났습니까? 감옥에서 만났잖아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만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것이 보물이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사막에 있다고 다 의심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마차에 타고 있고 그 마차 안에는 놀라운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보물이 있으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금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고 또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 영혼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혼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잠원 11장 3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아멘 그래서 혼들을 이겨온다는 것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현명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진정한 지혜는 영혼을 구원할 때 증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부터 35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성경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었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여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문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빌립은 친절하게 다가갔고 그 남자가 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게 될 때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홍보하고 돈 벌 거에는 많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거에는 소홀하게 쉽습니다 왜? 이 사람 빨리 보험해야 되고 아 이 사람 빨리 이렇게 설득해갖고 해야 되니까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죠 그러나 가장 홍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사도행전 8장 36절 함께 봉도가 있습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런데 이 성경 9절에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내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행심은 이 도덕이나 의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인격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는 온 세상이 울부짖는 것을 해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종교는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더 나아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묻히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의 죄로부터 해방되고 더 이상 자신의 죄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서부터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능력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 안 계시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소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금의 짠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밖에 버려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타두행전 8장 3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만일 당신의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그렇게 이 내시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살아계셨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냐면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킹 제임스 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악한 자와 더불어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였으며 그의 죽음을 부자와 함께 마련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그 입에는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아멘 그런데 이 구절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죽음이 아니고 죽음들로 복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두 가지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몇 가지 죽음으로요? 두 가지 죽음 첫 번째는 육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을 먼저 죽으셨을까요? 영적인 죽음을 먼저 죽으셨을까요? 죽으셨을까요? 아니면 육적인 죽음을 먼저 죽으셨을까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십자가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예수고리스도의 의로 덧립혀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삼이 없다고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신의 죄를 사안받기 위해서는 신성한 피로가 필요합니다 신성한 피 로마서 4장 4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모든 일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게 하셨고 그래야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속박 아래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등을 돌리셨고 아들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은 15장 34절에 불을 지졌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구약시대를 통하여 시대의 끝까지 이르러 그간에 저질러진 모든 허물이 예수님에게 얹혀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7절 로마서 3장 25절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들과 질병이 예수님에게 얹혀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 손상되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부터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더다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뭄에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봐요? 연한 순을 봅니까? 마른 뿌리를 봅니까? 뿌리가 막 떠 있는 거 보이죠? 다 말라 비틀어진 거 예수님의 공생을 사셨을 때 그 모습이 아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조롱받고 옷 벗김을 당하고 주먹에 맞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거 근데 그 모습이에요 어떻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 막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흠모할 만한 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온몸이 다 부어 터지고 그랬는데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겪었죠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죠 할렐루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왜? 징그럽고 잔인하니까 멸시를 당하였고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질병이 누구 위에 얹혀졌습니까? 예수님 위에 얹혀졌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들 태초부터 영원히 세상 끝까지의 모든 죄가 누구 위에 얹혀졌습니까? 예수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님에게 얹혀진 것입니다 하박구서 1장 13절 함께 봉도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위에 죄가 얹혀졌어요 하나님이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없으니까 눈을 돌리신 거예요 그 눈을 돌리셨을 때 예수님의 안에는 어떠한 비명이 나오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렐루야 아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왜? 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단절이 생기는 거예요 왜? 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죽게 되신 것이고 영이 죽었기 때문에 뭐가 오게 되는 거예요? 육적인 죽음도 오게 되는 거예요 영이 죽었을 때 그 엄청난 질병과 엄청난 저주와 엄청난 허물과 이 세상의 모든 그 더러운 것이 이 예수님을 누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고백을 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서 가셔서 정사와 건세들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던져버리셨습니다 지옥의 정사와 건세들 지옥을 지배하고 있는 그 자들이 예수님과 겨루려고 그들이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의의 요구가 만족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간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이 흠도 없고 죄도 없고 거룩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과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그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도 의롭게 되고 우리도 무지의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기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피 흘리고 영상으로 보고 그래서 불쌍해하고 눈물 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정적인 거 아 저게 예수님 너 불쌍해 보여 불쌍해서 우는 거 불쌍해서 그러나 그 십자가는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짚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질병이 그곳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나의 저주가 그곳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나의 관계가 그곳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알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9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돼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언제다? 세상 끝이에요 왜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죄를 담당하신 거지 예수님은 100% 인간이자 100%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완벽한 중재자로서 예수님께서 갑을 치렀을 때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그 갑을 치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성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질병의 그 능력이 파괴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립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마귀가 우리의 몸을 괴롭히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위에게 설 때 마귀는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나를 질병으로 고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가난으로 저주로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개시를 주님께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미련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가장 고성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신명기 18장 1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래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려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한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과 월굴과 월굴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대화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자 100%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 선지자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영혼 구원은 지혜가 필요해요 크게 한 번 따라해요 영혼 구원은 기도가 필요하고 재치가 필요합니다 언제 복음을 전할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때나 전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 많은 사람이 있고 말이 좀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전하면 될까요? 안 돼요 말이 많은 수사쟁이들은 개인적으로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런데 말이 적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룹을 분리해서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략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밤의 세계에 가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러트리시고 그의 인생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자에게 찾아가서 휴식 시간에 보자고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단둘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남자라면 조심스럽게 현명하게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대화를 끝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제가 복음 전할 때 늘 놀라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갈 것 같은데 안 가고 듣고 있는 거예요 정말요 그래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잡습니다 내가 초등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한 명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애들이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20명, 30명이 복음을 전한 적도 많아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소금은요 뿌리면 그 맛이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잖아요 내가 복음을 깨달았고 그것을 말하면 그 사람이 그 맛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 그리토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이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가 마차에 태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장이 죽었죠 우리나라에서 그 사람이 죽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애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다 알겠죠 왜요? 왜 알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러죠? 맞죠? 맞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니까 서울의 시장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어떤 왕이나 어떤 장관이나 어떤 사람이 죽어도 그것을 사람들이 알립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 죽으셨는데 만왕의 왕이 죽으셨다는 것을 왜 알리면 안됩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 글쓰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지 않으면 나는 소금이 아니오 나는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때를 얻든지 못든지 복음을 전하다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 이런 말씀을 사도바울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본질은 소금이고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십니까?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십니까? 왜 예수님의 왕이신데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하다못해 시장이 죽어도 이야기하는 그 죽음을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이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왜 부끄럽습니까? 온 세상마다 기독교가 없는 것이 없고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 없고 변화되지 않는 것이 없고 형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나의 죄를 제거했는데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나의 허물을 제거했는데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나의 모든 질병을 제거했는데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켰는데 왜 예수 그리스의 죽음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의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아멘 디도서 1절에서부터 3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의 사도인 바울은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의 준한 진리의 지식에 따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셨다가 때가 되어 그의 말씀을 복원 전파를 통해 나타내셨는데 이 일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것이라 아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드름에서 나며 드름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고 또 그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소포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포가 보지 않고 그 소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내 것인 줄 알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주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이거 당신에게 주려고 갖고 왔어요 라고 말을 해야죠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에서부터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 부유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복음을 왜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복음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우서 1장 7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기서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쁜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운드 내 마음의 기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싫어서 하면 안 돼요 왜요? 복음은 놀라운 것이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내 안에서 믿어지지 않습니까? 복음이 로마서 10장 14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도 없이 어찌 드리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 목사님 어떤 남자를 교대에 초대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가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 갔을 때 2년 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가냐 그랬더니 친구가 교회를 데려갔대요 데려가서 믿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네가 구원 받으려면 너의 죄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야 된다 그래갖고 곤장에다가 이렇게 놓고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채찍지 그래서 친구는 그 자리에 누워서 채찍에 맞았대요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잔인해서 창문으로 도망쳤대요 그래서 난 다시 예수님이 안 믿는다 다시 안 믿는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채찍을 맞췄기 때문에 그 채찍을 체험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내가 맞는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렐루야 본질적으로 나에게 고통을 준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복음을 추구하게 될 때 이 엄청난 능력이 우리 성도님 삶 안에 놀랍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크게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마차 안에 있습니다 그 마차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여기 교회에 와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한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복음은 성도님들에게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훈련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적용해서 그 소금으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나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ved back home